김 기사님, 스멜. 김 기사? 난 잘 모르겠는데. 진짜? 당신도 알 텐데. 은은하게 천에 퍼지는 냄새인데, 그 뭐라 그래야 하냐, 그거. 노인 냄새. 아냐, 아냐, 그런 거 아냐. 그건 뭐야, 그거. 아, 그 오래된 무말랭이 냄새? 네. 아, 아니다. 그 행주 삶을 때 나는 냄새 뭐 있지? 그런 거랑 비슷해. 아무튼 그 양반, 전반적으로 말하는 행동이 손을 넘을 듯 말 듯 하면서도, 결국엔 절대 손은 안 넘거든. 그건 좋아, 인정. 근데 냄새가 손을 넘지, 냄새가. 차 뒷질로를 존나게 넘는 냄새가, 씨. 뭔 냄새길래. 몰라. 아무튼 뭐 말로 설명하기는 힘들고, 아휴. 가끔 그 지하철 타면 나는 냄새 있어. 그런 거랑 비슷해. 아이고. 아휴.